영등포구가 촘촘한 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목적 CCTV 181대를 신규 설치합니다. 구는 현재 914개소 1559대의 CCTV가 골목 곳곳에서 각종 범죄 예방과 무단투기 방지까지 안전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구비 8억 원을 확보해 CCTV 설치와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4개소에 신규 68대를 설치하고 설치된 지 오래됐거나 41만 화소의 저화질 카메라는 고화질로 성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CCTV에 설치된 아날로그 비상대 36대를 스피커와 구비된 최신 디지털 IP 비상벨로 교체해 인근 경찰관이 더욱 빠르게 현장에 충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